너는 내 꿈은 꿈이 좋은데 칙칙 포 포 칙칙 포 포 학교 같아 학교 야하 아 근데 진짜 옛날 기차다 이거 대화기 때 나왔다 그런 느낌 확실히 좀 옛날 것도 있고 저기 보면은 앞에 기관차라고 하잖아요 끌어주는 게 정말 옛날 느낌 이게 몇 킬로로 가는 겁니까? 이게 시속 15킬로에요 영지씨 이 속도가 약간 영지씨 뛰면은 잡을 수 있는 속도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산 볼 때는 무조건 이거보다 빠릅니다 아 이거 너무 느립니다 느린데 순수한 맛이 있네요 이게 맞아요 혹시 통일우 알아요? 통일우는 알 거 아니에요? 몰라요 아 저는 무궁화와 샘화로 터더 그거밖에 모릅니까? 와 세대 차이 난다 오 우리 아까 왔던데도 또 무궁화가 맞아 맞아 오지코 오지코 안녕 영동대교 영동대교 시모노새끼시를 가잖아요 여기가 이 부산이라 최초로 자매결연을 매주 도시해요 항구도시 느낌이 네 그래서 리틀 부산이라고도 현대요 부산 출신이잖아요 당연하죠 아마 가면은 부산 느낌이 날 거예요 오오 저만 연간이 부산이 부수네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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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산도 어쨌든 항구니까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공장들도 굉장히 조그마한 공장들도 많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거 다 공장이에요 옛날 공장 느낌들 나요 여기 봐요 터널이다 터널이다 야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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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다 야오다 이야 못하겠다 좀 짧으네 아쉽네 아쉽어 이제 아직까지는 후쿠오카 현이고요 좀만 걸어가면 이제 야마구치 현이에요 아 야마구치 날아오십시오 날아오십시오 자 방송 가시야 난 맛있는 거 줘야 돼 제발 난 맛있는 거 줘야 돼 여기구나 여기에요 지하로 한참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면 내려와서 우리가 물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맞아 해저 터널 바닷속 바다가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왜 저기에는 국도 2번이라고 써있어요? 이렇게 걸어서 가시면 이제 시모노새끼씨 아 지금 이게 시모노새끼라고 써있는 거예요? 네 영국이랑 프랑스를 연결하는 그 해업에도 있어요 해저 터널이 있지 않나요? 1843년 템스터널이 바로 세계 최초 해저 터널입니다 템스 가는 어디에 있나요? 그렇죠 템스터널 지금도 보존돼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도 해저 터널이 있는데 다독도랑 거제도를 연결하는 차가 다녀요 거기 터널에 아 거기는 차가 다녀요? 네 차가 다녀요 근데 우리는 여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해저 터널이죠 여기는 전화해갖고 바다 건너와 빨리 얼른 이런 거야 아니 왜 건너가 바다를 지나가면 되지 걸어가면 되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특이하네 특이해요 아 여기 은근 한참 걸어왔어 은근 오르막기였어 난 다리가 아프네 아니 그러니까요 살 빠지셨겠다 살 빠졌다고요? 다이어트 이렇게 놀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길 딱 넘어오는 순간 콩미를 건너온 느낌 아 여기 시키고 다리인데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저희가 아 기만큼을 걸었어요 그렇죠 어쩐지 내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어차피 빨리 황투 자 이제 황투하러 갑시다 황투하러 목투 어? 목투? 기대감 1도 없다 갑시다 으악 무너질